그래서 음식점 아르바이트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칼질 하나는 진짜 자신 있어요. 생선백반집, 순부찌개집, 한정식집, 갈비집, 고기 막창집, 나래막창집, 삼겹살집, 떡볶집, 술집 많이 해봤어요. 아, 그러니까 주방에서 일을 한 거예요? 알바로? 네, 주방에서 다 주방. 오늘 주방 다 했어요. 그리고 또 어린 나이에 아버지 엄마 음식점 일하시는 것도 자주 제가 접했었고. 15년 동안 하셨다고? 네, 15년 이상 막창집, 고깃집 하셨죠. 우리 천안군 사진 가득하네. 엄마 아버지가 다 이제 맞벌이 나가시고 하시니까 사실 이제 제가 음식은 거의 한 초등학교 3, 4학년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아, 진짜? 제가 저때 13살 때. 저보다 더 두 살 통으로 어린 동생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반드시 했어야 하는 책무였죠, 책무책임이었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음식했고. 너무 효잔데. 혼자 해먹다 보니까. 제가 맞이여서. 동생의 밥을 챙겼구나. 그러니까 이런 칼질이 나온 겁니다. 기특하네. 잘 컸어요. 잘 컸어요, 우리. 진짜 기특하다. 기특해, 기특해. 저래 깔끔했대요. 냉장고가. 어머, 이거 봐봐, 봐봐. 살림하는 집에 냉장고인데요? 집에 살림살이는 없는데 냉장고는 꽉 차있네요. 그렇죠. 저쪽은 아버지가 직접 해주신 반찬. 이쪽은 제일. 찬또가 만든 반찬. 치즈를 너무 좋아해서. 약간 안주거리. 안주거리야. 안주거리. 냉장고가 난리 났다. 냉장고 두 대 씁니다. 두 개나 있어요? 두 개 돌립니다. 여기는 김치냉장고식으로. 직접 담궈대. 네, 직접 담근다. 맛있다. 직접 담가세요. 아니, 진짜. 맛있겠다. 뭐가 되게 맛있게 생겼다. 너무 신기하다. 김치 담가 먹는 27살 총각인 아니에요? 27살이 김치에다가 깍두기에다가. 집에는 뭐가 없는데 부엌에 냉장고는 꽉 차있어요. 제가 음식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식재료는 절대 떨어지는 게 없어요. 일단 대판물을 좀 끓이자. 대파 육수? 대파 육수를 왜? 잘 끓는다. 이 정도면 됐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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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이 너무 좋아. 대파물 향이 너무 좋아요. 저는 사실 뭐든 먹을 때 대파를 굉장히, 대파 양파를 굉장히 많이 써. 식재료 중에 대파를 좋아하는구나. 저 육수 향 정말 좋거든요. 양지 고기 양지 고기 양지를 갖고 왔어, 양지. 우와, 고기 맛있겠다. 저 칼 하나로 다 써 놓은 거예요. 네, 저 칼 하나로 다 해요. 씻고 다시 쓰고, 씻고 다시 쓰고. 고기 많이 들어가면 맛있지? 너무 많나, 근데? 아니, 대파에, 양지 고기에. 근데 뭐 만들려고 저렇게 하는 거죠? 경상도식 얼큰 소고기 묵국. 아, 소고기 묵국? 소고기 묵국. 아, 진짜? 진짜요? 진짜 어려운데. 대단하다, 대단해, 이총가. 소고기 묵국인데 경상도식으로 얼큰하게. 우와, 맛있겠다. 맛있겠다. 약간, 약간 육개장 느낌도 살짝. 육개장 느낌입니다. 원래는 소고기 묵국, 그러니까 육개장스러운 게 대구가 먼저거든요. 오, 네, 맞습니다. 자, 이제 소고기 묵국을 만들어 볼까요? 뜰기름 어디 있지? 그래, 뜰기름. 뜰기름도 할머니가 같이 보내주신 거예요. 할머니가 해주신 거예요. 저희 할머니가 직접 짜서 보내주신 거예요. 귀한 거? 네. 오, 향 너무 좋아. 아, 미래사 볶고. 우와, 맛있겠다. 그래, 고기가 많이 들어가야 돼. 아까, 요 대파오림물. 자, 아까 했던 그 육수가 지금 들어가네요. 네네. 아, 벌써 맛있을 것 같아요. 나면 버섯 넣어주고, 고추넣어주고, 그리고 준비한 콩나물까지. 우와, 여기가 콩나물. 아니, 경상도시 소고기 묵국의 특징은 이제 콩나물이 들어간다는 거. 국물이 굉장히 시원해. 대파, 육수에 콩나물까지 시원하게 무너지. 그리고 고춧가루가, 고춧가루 다 떨어졌다. 어, 진짜? 안 돼, 안 돼, 안 돼. 없으면 안 돼요. 고춧가루는. 누가 들어있을까요? 또 우리 아버지가. 직접 보내주신 고춧가루. 이 고춧가루는 저희 아버지가 15년 이상 음식점 하시면서 이 집에서만 쓰셨어. 그거를 지금도 받았으론. 고춧가루 2스푼. 방앗간에서 받은 겁니다. 퍽퍽하거나 기분 나쁜 매콤함이 아니라 굉장히 깔끔한 매콤함이에요.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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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진 마늘. 이야, 마늘도. 아, 마늘 밑에 휴지 깔았어. 아, 선수야. 휴지 깔아야죠. 깔아야죠. 아, 휴지 깔아야 돼요? 왜 깔아야 돼요? 수분 때문이죠, 수분. 수분을 잡아주면 곰팡이가 되게 늦게 생겨요. 다진 마늘 안 쓰고 직접 본인을 으깨서 넣습니다. 다진 마늘이 있긴 있는데 써보니까 통마늘이랑 너무 다르더라고요. 달랐다. 오, 마늘 향이 확 오래. 요거야, 요거. 오, 진짜. 내가 했는데 맛있다. 맛있겠다, 뭐 해봐야겠다, 집에서. 어, 또 뭐 만든다. 밑반찬 뭐 만드는 것 같아요? 뭐야? 요거 대파 우리고 남은. 남은 대파, 아까. 아, 남은 대파. 어, 그거 또 이용하는구나. 아, 안 버리고. 안 버리고 나물 해서 먹어요. 나물을 해서 먹어요. 네, 네, 네. 아, 이천공화가 아주 야무지네. 자, 참기름 반 숟갈. 김간장 한 반 숟갈 넣고. 고춧가루. 아, 식초 안 넣었다, 식초. 간이 하나도 안 됐어. 자, 요거는 또 뭔가요? 이게 뭐예요? 뭐야, 뭐야, 뭐야? 새우젓 조금 더 넣어준다. 오, 역시 다르다. 다르다. 새우젓 넣고. 27살 청년 냉장고에 새우젓 있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저도 없어요. 소식 안 하죠. 대단하네. 진짜 대박이다. 진짜 맛있어요, 이거. 아, 야, 뚝딱뚝딱 잘 맞는다. 완전 빨리 빨리한다. 아, 진짜 요리사다. 네, 너무 좋아요. And now, if you need to know, we'll be completely out of trouble. We're not going to be totally enough for you. You know, we're going to be more than we're going to be the topic. You know, I'm going to be a little bit too short of my life. I'm going to be a little bit.